안녕하세요. 선생님. 머리가 없이 피부 가슴만 오셨어요. 리뷰만 오셨는지, 생으로, 드레드 가슴만 오셨어요. 조금 무섭게 생겼었는지, 비용. 바비오느라 얼굴만 오실 수 있는 게, 아이고, 그래서 내가 지켜버렸습니다. 충전기 치우고,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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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상처가 나셨어요. 쑤시면, 쑤다가 코에 상처가 다 나셨어요. 그쵸? 자세히 보면, 풀어야지 풀어요. 눌러가지고, 코가, 상처가 좀 파있네요. 얼굴을, 먼저 씻어줘야 돼요. 깨끗하고, 정쾌 자신있게, 이거는, 아예, 얘는 바디로션이네. 안돼 안돼. 바디로션은 안돼.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이 깨끗대랑, 맛, 헨덱크림, 헨덱어신. 헨덱어신. 네, 이걸로 해줄게요. 생활공작술 안심으로, 이게요, 여러분 비싼 거예요. 그 영화관에서 파는 거였는데, 제가, 코로나 시기에 사왔던 거라, 6000원 넘게 산 거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컨텐츠를 위해 많이 썼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제 손에 찍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닦아줄게요. 일단, 우선은, 피부에다가, 해줘야 할까요? 어휴, 눈에 부가 묻으셨네. 너무 많이 짠, 저 손님 덮어줄게요. 눈 감으세요 손님. 생크림처럼, 잔뜩 잤어요. 앞이 보이게 나세요 손님. 아휴, CUH, 무릎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돌려서, 추 valor,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아이고, 진정사지, 많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진정사지를, 중국어, 구름에, 뭐, 얼굴 깨끗하게 씻어보세요. 고객님 좋으세요? 어..느낌 되게 이상해, 차갑고 손 되게 좋아요 느낌이 손 씻는 마구니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안보여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이스도 좀 닦아주고요 소리가 좋아요 코도 닦아주시다 코를 깨끗하게 하시니 톡톡톡톡톡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것을 한번 제거를 해주시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로 씻어야겠죠 손에도 생수야 니가 고생이 많다 여기서 손을 그냥 부어보고 그러면 물이 밑으로 이렇게 가겠죠 괜찮아요 닦아내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건 닦아내내세요 오한 마마가 두렵지 않느냐 참 지저분이죠 앱 닦아주고 올게요 아 컨텐츠를 위해서 퀵퀵되는 수건 음 어차피 두려움을 다 씻었어야 돼가지고 넣어서 손을 좀 해봅시다 이건 어차피 들어왔어가지고 하늘을 닦았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너무 소금물살이 닿는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거 출식인데 너 왜 왔어 여기 앱 없이 다 따로 코팅 해줘야지 됐어 손이 안되면 손을 좀 닦아 아프도록 됐어 깨끗하게 닦았어요 피부가죽이 더 깨끗해졌네요 닦아내면 아까 비독기가 조금 있어요 엉구를 닦아서 이렇게 신청을 좀 해주고 눈에다가도 마사지팩처럼 신청을 시켜주세요 입술색이 아 제가 개운 손인데 나 입술색이 죽어있어요 잠시만요 네 기다리셨습니다 저번에 어떤 슬라임팩 아이고 손님도 받으세요 이번에는 입술을 바라게 칠해보려고 합니다 신주알같은 말에 신청받은 슬라임 느낌 좋았고 시원시원해요 얼룩도 안없고 뭔지도 그닥 많지않은 약간 젤리클리너같은 느낌 입술에다가 달라줄게요 나는 콩콩이 아주 약간 싱그러운 피부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긴 싱그러운 코까지 숨구멍을 막아버려 콩구녕을 뚫어줘야돼 콩구녕까지 뚫어오고 어 잘 안 뚫려 이번엔 눈에다가 팩을 해줄게요 그리고 잘 안 뚫겨 눈에다가 올려줘 눈알 진짜 왜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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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너무 빙글빙글 같으니 겁나 빙글빙글 기괴한데요 다닫아주고 아 바빡에다가 요슬라지만 바빡에 두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 반반에 슬라임 타임 아 소리 미쳤다 소리가 좋네요 잘나다가 바빡에다가 스프링 아 범범이 떨어졌어 바빡에 붙여줘요 바빡에 잘 어울리죠 아 피부가 고우시네요 예 동남아에서 왔다고 해도 있겠어요 오이팩이 시스푼팩 진정팩 무슨 팩이냐구요 저도 몰라요 눈빨이 아니냐구요 아니에요 떼줄게요 한지 얼마 안했는데 떼 몰라 차가워 딱 먹품이 떨어진다 재료가 아까워서 아껴야 돼요 아 저는 ASMR한테 이렇게 웃기게 하지 진짜 병맛이 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슬라임 좀 자지게 때리는 게 제일 맛이 비닐 위에 있어가지고 비닐 위에 있어가지고 소리가 좋진 않아 그러면 잠시만 비닐에 치우고 비닐에 치우고 비닐에 치우고 비닐에 치우고 비닐에 치우고 비닐에 치우고 비닐에 치우면 눈알 치고 입술 탄대비 ??? 소리 좋아요 승 이런 거에 소리 좋아요 킹팟잘 텅라임이랑 이제 눈깔이 될테니까 눈알이 잘 보여요. 팩 다 떼주세요. 어우 시원해. 추운 날씨에 슬라임 한 젓가락 얹어주세요. 뭔 옷 소리냐구요? 제 맘이에요. 그리고 다 덮어버려 팩. 문품이 떨어졌어. 원래 문품이가 없었는데 생겨보셨어요. 지나가서 그 다른 팩에, 노동색 팩에서. 약간 바다같은 맑은. 그래서 구멍을 막아버렸어요. 19년까지. 아 전체 얼굴 팩 대박. 얼굴 팩이에요. 눈알을 들어줄게요. 잔인해요. 눈알이 없는데도 눈알을 뚫고 있어요. 구멍내고. 딸 입술. 쥬댕이. 쥬정 쥬댕이 쥬정. 오. 찰빡찰빡. 쿡쿡이. 자.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깔끔한 피부. 완성. 탱탱한 느낌이 좋아요. 슬라임. 여러모로 유일하게. 유용하게 쓰이는 슬라임. 제트팩을 해줬으니깐. 손님 이제 가세요. 다음엔 또 오시면. 얼굴 가죽 말고. 머리통도 같이 오세요. 안싫다고요. 딴 것도 줄거라구요. 알아서 하세요. 문에 문에. 에헤. 에이. 트럭 꺼내줘. 깨끗하고 맑고 자신. 슬라임. 일부 세게 했으니깐. 보관을 잘 하시면. 정리합시다. 하의. 하의. 오. 이거밖에 안남았네. 이거 마실걸로. 아유 쌀도 나왔네. 이게 차가워. 약간 약한데. 아니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떨어져요. 카메라 고정테리하게. 지금 돌아가서 그런가봐. 여러분. 바퀴 돌아서 고정시켜줍시다. 제 몸에 돌아서. 머리카락 지나서. 됐다. 파이팅. 안되지 않고. 깔끔한 옷가죽을 가진 ASMR 완성.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도 이렇게 다시 느닷한. 불광피부가 되세요. 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 안녕.